한글자막 by 김태현 어디가 제일 불편해? 지금은 턱 여기가 제일 불편하고요 어떻게 불편해? 여기가 혹심 그려가지고 잠을 심할 때는 못 잤어요 3번 정도? 그럼 이거 얼마나 됐지? 재작년 9월 달에 2011년 9월에 처음 그랬어요 3년째네 이제? 네 근데 이제 그때만 치료받고 나면 한동안도 괜찮아요 6제나? 수족냉증 수족이 냉증이 심하다? 네 많이 심해요 입이 벌릴 수 있는 최대한 벌렸다가 물고 다 물고 이렇게 다섯 번 해봐 목실 대칭 좌로 3번 후로 3번 돌렸고 좌우 측근 운동 3번 하나 둘 셋 전후불 운동 3번 수평회전 운동 3번 수평회전 운동 3번 수평회전 운동 3번 수평회전 운동 3번 이렇게 하면 이제 일곱 마디 목표가 다 올라올라인 모터 돼 제자리가 아까 열 개 마치 아팠던 게 지금 몇 개를 줄었는지 얘기해봐 수평회전 운동 3번 만약의 실은 역할을 지고 오늘 2년 선도일까 감사합니다.